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매주콩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더 낫다 라는 그런 것을 알게 해주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새댁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자기 시어머니 자랑을 해대는데 어머 그걸로 되겠어? 아우 가소로워라. 우리 시모 강남 5층 건물주다 이것더라. 원제 시어머니 자랑 결혼하기 전에 남편 어머니를 뵈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친이죠. 사실 이때 우리는 결혼을 딱히 약속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귀니까 평범하게 인사할 겸 겸사겸사 찾아갔던 거예요. 당시 아버님은 외출 중이라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님 혼자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아이고 배고프지? 이러시더니 바로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옆에서 도왔고 저는 그냥 쇼파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사실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데 바로 이때 저희 남편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 생각이 뿜뿜 솟았죠. 아 이 남자는 평소에도 늘 저렇게 어머님을 도우는구나. 지금 나 때문에 가식을 떠는 게 아니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잠시 후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는데 웬일인지 어머님은 전혀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까 야 아버지하고 같이 뭐 좀 먹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네 그러시구나 이러고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만 맛있게 냠냠냠 먹었죠. 너무 맛있어. 아 그리고 사실 이날 어머님을 뵙기 직전에 남편한테 아 그래도 자기야 나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밥을 하게 만들어. 그냥 밥그릇 모시고 나가서 먹자. 나 솔직히 부담스러워. 과일이라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등 이런 볼멘 소리를 해댔는데 남편은 그런 자한테 아무렇지 않게 어? 왜? 니가 왜? 이러길래 아 이 남자 뭐야? 눈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쪽이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헐 막상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거 눈치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걱정하고 오버한 거죠. 여하튼 밥을 맛있게 다 먹고 나니까 깎은 과일을 내어 오셨고 그리고 케이크도 사다 놓으셨길래 그것까지 냠냠냠 다 먹었어요. 밥도 진짜 맛있었고 이날 진짜 배 터지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냥 먹기만 하고 진짜 하나도 안 치웠어요. 아니 제가 안 치웠다기보다는 핑계를 대자면 그래요. 어머님이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사실 저는요 내 스스로에게 뭔가 하자가 있다. 나는 하자가 있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들 생각이고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갈 때 별다른 부담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날 당신을 뵙고 난 후에 아들을 하는 거 보고 결혼 결심이 섰는데 이때 그래 나는 하자가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반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각오도 동시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반대는 커녕 반대 냄새도 안 나는 거야. 아마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 살짝만 그지 같아도 삘이 빡 오는 거. 하지만 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나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산후졸이랑 아이 키울 때 우리 엄마 말고 시엄매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엄마보다 더 잘할 거라는 게 확신이 섰거든요. 보이잖아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완전 초 못되고 초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 돈도 잘 주십니다. 결혼 준비하는 돈 따로. 예물하는 돈 따로. 신혼여행비 따로. 생일 또 선물 비용 따로. 또 아기 가졌다고 하니까 임신 축하비 따로. 조리용 비용 또한 따로 다 챙겨주시더라고. 솔직히 너무 연치없잖아. 너무 죄송해가지고 매번 아니요 안 받을 거예요 어머님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완전 신나하면서 다 받아오더라고. 그리고 연락 안 하는 거. 이거는요 좋은 게 아니라 되레 섭섭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지 안 그러면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우리 시어머니 통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톡을 보내봤는데 이것도 매번 두 번을 안 넘겨. 어 그래 잘 지내라. 끊어. 이러고 끝나요. 맨날 저 혼자만 촉새처럼 장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저희 친정은 좀 가까워서 달에 한 번은 꼭 가는데요. 신랑도 좋아하고. 근데 시댁이 너무 멀어. 왕복하려면 10시간이야. 갈 수가 없어요. 좀 가까이 있으면 자주 갔을 텐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 여하튼 그래요. 저희 시댁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시댁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글 한 번 써봤어요. 특히나 이거는 뭐 어디 자랑할 때도 별로 없고. 내 친구들은 자기 시어머니 그지 같다고 맨날 하소연하고 욕하는데 거기다가 자랑 못하잖아요. 댓글 1번. 이게 다 신랑이 좋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야. 복 받았네요. 네 됐으니. 신랑이 정말 잘해줘요. 맞아. 무조건 이런 남편을 만나야 돼요. 2번. 이게 다 스니 스스로가 많이 베풀고 사니까 돌아오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인연이 되는가. 이 역시 그 사람 인생 사이에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복 받으셨네. 네 됐으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더더 잘해야죠.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3번. 솔직히 요새 이런 시댁 무지만 않죠. 시월드에 당하고 사는 후구들아 정신 좀 차려라. 4번. 마음 따뜻한 이야기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돈 많이 주고 안 찾아오고 연락 잘 안 하고 이게 요점이네. 이거 말고 없네. 대댓글. 아니 돈이든 뭐든 챙겨주고 연락 자제하고 등등등 이게 바로 그 어른이 이미 배려심이 깊고 마음 역시 따뜻한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못된 것들은 안 그래요. 뭐 챙겨주고 아들 부부 일에 간섭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면 고부 사이에 글로 쓸 따뜻한 그런 에피소드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마음엔 남지만 글로 쓰기 힘든 것도 분명 있을 거고 또 그렇다고 어머님의 작은 말씀 행동 하나하나 다 글로 쓰기도 그럴 거고 안 그래요? 그 마음이죠. 2번. 5번. 5번. 이거 뭐야? 지금 시어머니 자랑 뱉으라는 거야? 그럼 나도 해야지 뭐. 근데 나는 며느리가 아니고 남편이야. 어? 우리 마누라가 자꾸 엄마를 바꾸자고 하는데. 꿀꿀꿀꿀. 대댓글. 그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대댓글. 립서비스 아닙니다. 명절마다 그래요. 자기 친정하기 싫다고. 2번. 당신 생신 당일 어머님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연락드렸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 오늘은 나의 날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랑 놀러 갈 테니까 여기에 껴도 생각하지 마라. 오지마! 이러시더라고. 3번. 미친 나의 날이라니. 뭔가 쿨한 할머니 같네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래. 항상 인생이 즐겁고 남을 안 괴롭히지. 아마 괴롭힐 시간도 없을 거야. 즐겨야 되니까. 정말 좋아요. 부럽네. 4번. 결혼하고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진짜 단 한 번도 당신이 먼저 전화 하나 카톡을 안 하세요. 처음엔 좋았지. 좋았는데 이제는 서운해.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안 궁금해? 5번.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을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절대로 오냐오냐 안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박살을 내더라고. 그리고 당신 살림하는 거 옆에서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엄청 정갈하고 깨끗하고 거기에 검소한 데다가 되게 미니멀 하시거든. 너무 좋아요. 배울 게 많고. 6번. 배우 김수미 씨가 예전에 자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경제적인 도움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당신 마인드 정말 훌륭하고 진짜 복이 드문 그런 인격자거든요. 아들이 싫어하는 반찬도 며느리가 좋아하면 다 해주시고 항상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따뜻하게 꽁꽁아 이렇게. 이번 일이 입덕으로 고생한다고 큰 김치통에 완전 가득 동치미를 만들어 담아다 4시간 기차 타고 오시는 분이야. 남편 지준생일 때 당신도 새 인생을 준비해야겠다며. 옆에서 열심히 공부해 자기증 따고 그걸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세상 열심히. 시댁이 좀 좁은 편이라 침대도 딱 하나뿐인데 여기는 늘 제자리죠. 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항상 아파트 밑에서 우리 가는 거 다 지켜봐주시고 제 생일 때마다 꽃바구니 보내주세요. 이거 진짜 감동이거든. 제 친구들도 다 놀라요. 살다 살다 며느리한테 꽃바구니 보내주는 시모는 정말 처음 봤대요. 또 시댁이 가와가지고 일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아침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님한테 백허그 한 번 해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버님이랑 같이 앉아서 TV보고 놉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 엄마랑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엄마 보고는 정말 타고났다. 이렇게 제 스스로 자부해요. 7번 우리 시어머니는 강남 초초 역세권 5층 건물 건물주야. 맨날 돈 쓰고 놀러 다닌다고 며느리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 남편 외동이다. 끝 내 댓글 헐 앞에 있는 댓글들 읽으면서 완전 감동받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갑자기 확 깨버리네. 근데 진짜요. 다 졌어. 아줌마가 이겼네. 야 이거는 최고인데 돈 많다고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관심도 없고 거기다가 아들이 외동이야. 야 이거는 그리고 강남역세권 5층 건물이면 제가 잘 모르지만 한 100억은 되지 않습니까? 완전 땡잡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